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가 한동훈 관련해서 오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KBS가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는 이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이 보도 녹취록이 오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줬다. KBS에 제보했다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식 그 당시에 검사장이 이 자료를 KBS에 줬다. 그래서 KBS가 그 오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신성식 검사장이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짜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즉폐몰이 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이 검은유착 사건이라고 할 때도 그랬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은유착은 없었고 이미 그 없었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그리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없다 이랬는데 그거 방송과 검찰이 짜고 방송을 했다 하는 의혹들이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오보와 관련해서 신성식 법무부의 연구위원, 지금 검사장입니다. 연구위원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재판에 내부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신성식 검사장과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KBS 기자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기자와 공모해서 유시민에게 대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에 총선에 역량을 미치려고 한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다 이런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보도를 할 때 신성식 검사장이 이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정보를 흘리면 보도하는 기자들이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몰아가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문재인 때 적폐물을 할 때 진행적인 수법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 때 뭐 누가 했다더라 보도자 하고 나면 얼마 있다 안다가 검찰을 소환하고 구속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사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했다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자료 나오고 이래가지고 소환하고 나중에 영장실질심사받에서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찰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과 정권 측의 연결고리들이 묶여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다가 지금 기소가 됐다. 기자와 함께 검사장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신성식 검사장이 KBS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씨 관련 의혹 취재를 적극 줍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유동재 기자가 결탁되어 있다. 이걸 검사장이 자료를 냈고 이게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했다. 그야말로 권력과 언론의 공작 사태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조사에 따르면 신성식 검사장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 한 등의 허위 발언도였습니다. 총선에서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총장,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권 비리수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이 실린다. 이렇게 짜고 접근했다고 하니까 정말 수사를 하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잡으라 하니까 그거 잡지 않고 방송과 검사들이 짜고 현직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인 한동훈 검사장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귀해 공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기소되므로 해서 의혹이 사실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신성식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몰아갔다. 이게 정말 악질적으로 보입니다. 악질적으로. 검사가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못하게 막아야 되는 처벌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범죄 행위를 절여했다고 하니까 이 공권력을 엉뚱한 데 남념한 사례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에 그 당시 윤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승보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곳곳에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 달에 KBS는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가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에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이걸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했고 그 앞에 MBC는 검은 유착이다. KBS MBC가 보도하기는 여기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유착해가지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감옥에 있는 이철희라고 한 사람에게 강요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MBC는 이 보도래 인해서 처벌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밝혀서 MBC 보도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KBS가 그런 보도를 하고 나니까 다음날 이동재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 거 없다. 내가 녹취한 부분에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공개하자 바로 KBS가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KBS 기자와 허위정보제공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KBS 기자와 간부들에게는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그때 한동훈 장관은 법인을 빼버렸습니다. 법인은 수신료를 받는 기관인데 여기에 법인을 집어넣으면 소송 비용들을 또 KBS가 부담한다. 그래서 법인을 빼고 기자와 간부들, 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들도 자기 돈 낼기가 마모한 겁니다. KBS에서 또 돈 대준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KBS에서 돈을 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기에 신성식과 관련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은유착 관련해서 보도했다고 하는 MBC와 그리고 그 MBC 때 제보자라고 하는 제보자 X, 지모씨 지모씨도 함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모씨는 전과 4범인가 5범인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횡령, 사기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모씨에 대한 권도 많이 나옵니다. 그쪽 진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고 하면서 최강우하고 또 황희석과의 SNS 그릇으로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지모씨가 사건 현장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나중에 채널A 아니 저거죠. 나중에 청담동 술집 사건 그러니까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제보자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또 술을 마시고 있다 하는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도 뭔가 안에 많이 있을 것 같다.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가짜 의욕들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신성식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신성식 뿐은 아니라 지금 검찰 중에 이성윤 지검장, 전 지검장, 서울지검장, 박은정 성남 전 지청장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거나 또는 관련되어 있는 정권과 유착되어 있다고 하는 검사들이 곳곳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해서 빨리빨리 검찰 안에서부터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해야 되겠다. 정상화해야 되겠다. 권력과 밀착되어 있던 이 검사들 하나 둘씩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또 처벌을 받고 있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